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얘는 뽀냥이입니다. 자, 잠깐만요. 아니, 아니. 자, 여러분 오늘은 그게 있는데요. 뽀동이가 무슨 기차 같은 걸 타고 있죠? 여러분, 저번에 내가 그걸 여러 번 몰래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 뽀동이에는 바로 이렇게 눌러봐. 여러분, 여기서 얻는 건데요. 근데 이런 걸 내구도가 지켜줘요. 얘는 내구도 다섯 개라네요. 그러면 저희 둘 다 이걸로 가보죠. 자, 하세요. 빨리 하세요, 뽀동이.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얘는 빠를 것 같아, 속도가. 소리 이 정도면 돼? 25가 적당해. 25. 됐습니다. 옥토바이럭스의 한국 마을. 옥토바이럭스의 한국 마을입니다. 이거랑 관련된, 이거 영상이 보고 싶어요. 마지막 한 3D 원대로 보세요. 오, 뽀잉뽀잉뽀잉. 이거 내구도가, 이거 아니야? 상으로 빨간 게죠. 이거 먹어 지네. 이거 새로 발견했어요. 뭐가? 이거. 그냥 먹을 수 있잖아. 뽀동이 지금 바보니까? 좀 불어줘요. 여러분,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뽀잉뽀잉. 이곳은 마치 점프세계. 점프세계요. 뽀뽀잉뽀잉. 한 개 모았습니다. 여긴 되게 많네요. 이걸 먹어. 이거 먹는 게 아니잖아. 안 졸이고 있는 뽀뽀잉뽀잉뽀잉. 아, 뭐예요? 에이, 빨리 와. 그냥 먹고. 저거 그냥 안 놔줘. 뭐잉? 이곳은 점프세계. 뽀뽀잉뽀잉뽀잉뽀잉뽀잉뽀잉. 뽀뽀잉뽀잉뽀잉. 어,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뽀뽀잉뽀잉뽀어. 그냥 rare 하나. 으isième쎄. 야, 모이스, fö데? 모이스 아니었네. 에이. 슈 Dec. 우리 그거 먹어야지. gather buy us Kit. 받기 recycle. 그리고 끝나는 바xi. 나는 물이 dank. 웜 Water 투자, 보스 아니었네 에이 슬마 그거 먹어야지 기다려 보였어 여러분 이건 탐험하는 얘기로 하는거에요 좀 맞춰봐 맛있겠다 정말 함부네 운이 목숨 고맙고 전 이미 5개 더 있거든 또 얘야? 나는 3분밖에 없네 난 안이 없어 그냥 던질 수 있잖아 몰라요 그냥 지나가도 되네요 꿀팁 발견 신비한 꽃 알을 뽑아주고 있네요 그럼 고맙지 어깨 누군가 변경으로 구워내나요? 원 리필? 고맙지 그럼 여기서 알로 모으기에 났습니다 빠르게 감기해 문장 서울 아 이거 무슨 소리 맡기네 지금 보니까 지다가 괴물 무시해주고 얘는 뭐예요? 근육질입니까? 아 맞춰! 맞춰! 이제야 맞춰라 맞추세요! 3, 2, 1 땡! 와 괴물 등장! 와 뭐다! 고고도 다리 엄청나게 모았거든요 빨리 감기 왜 안나와? 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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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요 아 나 없어졌어 안 돼 아 이게 없어지는구나 안돼 향구도시에 나타난다는 듯 소문의 괴물 진짜 있었다 아 아 가짜로 있었다 달려줘요 달려줘요 예 형님 난 님이 아니야 나는 그 옛날에 그 엄청난 점수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요 오? 행운의 꽃이다 행운의 꽃님 고맙습니다 자녀네 꽃님 재력갈거야 보도님 그냥 같이 줄게 같이 줄게 아 아 아 아 그냥 아무 데도 흔들게 아 이럴 때는 들어가 어 소마리네요 어 소마리네요 아 아 뭐야 이거 보스전같아 야 야 어 마귀야 코파주니언니언니 그죠 안하자 내만의 꽃은 그렇게 놀 수 없다 마귀야 어 마구 뿌린다 쟤 베리프터냐고 야 아 다리 아 꼬룡이 꼬룡이 어 문어보스입니까 뭐야 이거 부스야 이거 이거 불어 이렇게 맛있는 거 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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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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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 먹자 그래 아 안심하다 안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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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리 왜요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재밌다 아 야 잘 먹는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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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역시 세방의 법칙이라 역시 나 나 나 이걸 천국인데 거기서 뭐 안오고 이것도 아니구만 옥토피러스 옥토가 뭔가 문어 관련된 것 같애 그러면 저거는 배상무체일까요? 문어의 변신로 모으세요 어? 이제 또 새로운거야? 여러분 이거 파밍할게요 제가 1400개나 모아놨거든요 뭐야 그냥 그냥 얘한테 힌트를 받았대요 물고기한테 뭐 알 맞추려는데 오 여기도 뭐 나나이템 있네 얼만큼 있어야 할까 14개 오 그 말도 나왔어요 우리가 힌트를 모아놓은 이유가 이거야 해적사 또 레어만 나오네요 기차가 아직 좋아 허니그 물레만나 우와 저거 써야겠다 그니까 진짜 전설이네요 얘도 굉장한 레어인데 생물색 나 하늘색길래 옥조 옥조 옥조는 샤워하면서 갈아입어 갈아입어 왜요? 펄펙트 크래프트 그거 써 어디 가요? 일단 이거 잊지 말고 그냥 빨리 크래프트 영화의 과제 야 이거 아니잖아 야 우리 입을게요 야 백전이 아니잖아 아니 잊지마 빨리 하자 아니 바보 보덩 이러면 기운이 안나 다섯개 잊지마 그리고 스페인얼 프라우드라고 이거 비즈가 아니고 크래프트영 크래프트영 안 들어줘? 아 우리 입것 냠냠 잡았죠 좋나요? 나중에는 390 원래가 안되는데 열어 오 뭐야 고고고고랜드 고고고랜드 고고 뽀뽀뽀뽀 뽀뽀뽀뽀 고고 자 포치와 테이프걸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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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랜드 고고랜드 아잉 나도 저거 쓰고싶어 저거 기타 뽀뽀뽀뽀랜드 포치와 포치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테이프걸이 포치 데려가야 하는데 뒷구 쓰고 있던데 야호 우리가 그 때 산을 밀어 밀어 여러분 여기서 리본이 끊겼네요 그래서 우리가 리본을 밀어야 합니다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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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안돼 안돼 어떻게 안 보여 뭐야 어떻게 나오는거야 뭐야 어떻게 나오는거야 뭐야 뭐야 난 저건하고 알았어요 이건 저만의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거 밀어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돼 얘 먹고 얘가 꼬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얘 부삭하죠 얘 먹고 얘 먹고 얘는 진짜 정신을 못하겠지 그만 알겠어 자 이제 갑시다 아 왜 얘네 안 쓰고 와 자 리본을 구해서 어구 아직 안 돼 여러분 여러분들 아니면 예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잠깐만요 여러분 알맞축이네요 5점 와 진짜 너무 많아 미쳐 왜 길이 안돼요 왜 길이 안돼요 살 살 살 뭐 하면 나가야 돼 오 리본이 어디로 갔어요 이건 쫓아갑니다 순서를 통해서 내 과통을 하고 네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데 그냥 맞고 가죠 뿜뿜 슈퍼쇼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 왜 이렇게 잡났어 이거 너무 안해 자 갑니다 고고렌 고고렌 야야야야야 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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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네 아기들 이제 그건 잘 될거야 아기야야 아기야 이 방법 아기야 아기야 나 아기야 어차피 와 오빠 이리와 이거 왜 안들어? 아이가 알로 하는 거네 아이가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되지? 2, 2, 3 오 뭐야 되돌렸네? 오케이 잠깐만요 발도 움직이네요 오 3개 오 4개 오 4개 부추장 부추장 아 네 귀차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오 뭐야 포치다 안녕 개야 우리 강아지 강아지 우와 강아지가 워프해줘요 안녕 포치 오 포치 완전색 불속이야 불속 오토로 있으면 돼요 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와 포치 보석 포치 캐리 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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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와 때려 눕혀 때려 눕혀 때려 눕혀 난 그냥 시원하게 해 포치야 잘가 포치를 버릴 수 없어 난 야 뽀농이는 후길 겠죠 여러분 그냥 오미가 자기 손으로 포치 밀어 포치와 함께라면 언제든 두렵지 않자 포치야 왜 거기있니 포치야 왜 거기있니 포치로 데려가려고 해 아 포치 아 헤이호 뭐야 어머 우리 포치 데려가야돼 니 맞춰 너내와 구울만 쳐야돼 응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돼 이거 둘이서 동시에 선 줄 알아봐 아니야 오시오 둘 황 마와라 어떻게 해야돼 아! 가봐 아 얘가 통과할 때를 물을 아 얘 통과할 때가 물을.. 근데 말 나와요 이게냄새 자제 HIV 미치게 잘지 왜 쑥시부부니야 어떡해 이거 지금 완전히 안 돼 아니 똥농이 자꾸 이래서 자꾸 이제 감상리를 해줘야해 말 좀 줘 말 좀 줘 오 뭐야 어떻게 오래됐어 봐드려도 뭐해 보지 마라 아니 넌 뭐해 동 intensity 거기에 있어 찾았어요 곰이 뭐해 민수야 민수야 따라와 너도 안해잖아 너 빨리 와 뭐해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하면서 말 смерти 아리나 던져 고마워! 고마워! 그래! 이 길이 있어! 역시 생각이 들어야 돼! 뭐야? 볼 수 있어, 이거? 얘를 밀어야 돼! 아, 아까운 애가 야, 내호 나한테 올라타봐! 야! 야, 이거 맞춰봐! 이거 초록색 아래에 있는 거! 어? 뭐야? 뭐야? 신뢰진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길이 아니라 진짜 많이 많이 아니, 뭐... 갑자기 꼬동이 자기만... 근데 못바로 말 안 놓고 오수원도 필통이 너무하네요, 진짜? 진짜 꼬동이 이렇게 나쁘네요 빨리, 이거 아, 여기서 하는 거야, 그냥? 아, 여기... 아, 여기... 어떻게 안다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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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치 시위! 고치는 고치 게임이네, 이거! 고치! 오케이, 고치와 다 캐리해준다! 이렇게 안 했더니, 어, 제거 아니야? 우후, 손다리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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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안녕 꽃 και呢, 다시 달라고 де 모든 장의 공격은 꾸동이 악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성격이에요 이리 참... 여러분 뭐죠? 영상 끝내다 해도 안돼 영상 끝내다 해도 안돼 아기 포티? 아기 포티? 왜? 왜? 잠시만 가 아 이게 거꾸로 가 거꾸로 가요? 이번 시간 되죠 올라탕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올라탕은 아냐? 아니 뭐야 아 범블라 어떻게 여기 아까 여기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치크스는 안 impacts 오.. 저거 여기 있네 나도 아이 갖고 싶어 그치 어디 있어? 여기 없어 이거 너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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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해? 여러분, 쇼핑 봤나요? 다 쓰면 구독해야 한다 다 쓰면 구독해야 한다 한 번 쓰면 묻어 줘야겠네 저기 한 명 더 있어 알로 맞춰 이제 한 명만 더 짜증하세요 바람을 먹는 짬짬짬 먹기가 굉장히 좋네 생각했어? 아 이제 죽겠지 오빠 조금만 얘 처리해야 되나? 아닌데? 잠시만 이거 먹어야 한다 이거 다 적혀가지고 이런 거 있어 우와 안돼 왜 이뻐 저 있네 이거 엄청 예뻐 저 있어 맛있어? 자 와 잠깐만 아 뒤에 왜 아 이런 아 좀 뽕냄이 하지마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알 왔어 알 알 알 이제 다시 볼 영상 너무 길어졌다 30분이야 이제 30분이야 이걸 너무 많이 아 좀 가봅시다 좀 가봅시다 내가 왜 구한거야 근데 구한은 뭐죠 내가 구한이라서 내가 환불려고 했어 잘 가셔 아 이거 참 빨리 와서 날 데리고 가고 못 가 형 와요 답답하네 좀 차게 좀 해줘 어떡해 잡아라 아 깨야 아 아 아 제발 못언니 아 아 안 돼? 아 고마는 해 아 갱 아 가 아 아 아 진짜 이건 써야돼 아 뭐해 왜? 아, 끼놈이 진짜! 가만히 좀 있으세요! 아니, 나도... 아니, 가만히 좀 있으세요, 좀! 가만히 있으래, 그거. 아니, 좀 골라야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아니! 얘기해줘. 그래야, 너 먹어야지. 아우, 끼놈이 진짜. 됐다. 이거, 이거 써야 돼. 이거, 이거 써. 응? 이거, 이거 써. 응? 응? 아우, 보동이! 보동이 때문에 진짜 겨우야, 근데 왜 때문에 안 돼? 아니야, 왜 때문에 안 돼? 아니야, 왜 때문에 안 돼? 응? 응? 맞아, 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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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게, 너, 내게, 게임 초반에만 아빠가 못하지. 게임이 잘, 잘해야되는데, 그야, 정서. 이거 내가 왔어다 대시 안 돼 대시? 이게 대시야 대시 누구를 할 걸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야? 자 그게 더 있어 응 아니야? 안 줘 뭐해? 아 트롤 맞아 너 파워지야 파워 섬쥬 들어간 다음에 이겼어 민규야 섬쥬 민규 아니 이거 엄청 섬쥬 맞아 진짜 폴럭폴럭 폴럭폴럭 바꿔주세요 싫어 꺄 나 이거 내가 그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야 아 포치 포치 아니 계속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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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면 안 돼? 어디 갔어 그거 들어가면 처음 가면 돼 얘 포치 진짜 좀 가만히 있어 또 왔어 아니 계속 폴럭폴럭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초코잖아 아니 계속 가면 돼 아니야 너는 초코야 아니 계속 가면 돼 이거 바꿔 또 폴럭폴럭으로 가 그만해 응? 뭐 안 했다 뭐 안 깼 뭐 안 깼어 뭐 안 깼어 우와 진짜 이것만 어 어 잠시만요 문치와 테이프 5분에 꼴로 이동 잠시만요 자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 잠시만요 아니 왜 뭐가 안 되는 거야? 됐다 여러분 저희는 다시 돌아가지고 자 이제 다음 이거 스토리만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네 고구렌 진짜 어려워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영상 기대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그럼 안녕